연일 비가 내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코앞에 다가온 동장군의 기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월동채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천 부지를 포크레인이 쉴 새 없이 파내고 있습니다. 파헤쳐진 모래는 체에 걸러진 뒤 트럭이 분주하게 실어나됩니다. 모아진 모래는 겨울동안 염화 칼춤과 함께 제설용으로 사용됩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비까지 자주 내리며 언제 눈으로 바뀔지 몰라 마음이 급합니다. 추위에 약한 동물들을 위해 동물원에서는 일찌감치 겨울채비를 마쳤습니다. 아마존 강에서 온 다람쥐 원숭이들은 본 등 아래 모여앉아 체온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얼룩말과 왈라루 캥거루 같은 추위에 약한 동물들을 위해서는 실내 난방 정비도 모두 끝냈습니다. 열대 지방에 살던 새들은 서둘러 실내사육장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사는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설치해서 겨울철에 건강관리 이상이 없도록 청주기상지청은 다음주 초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